하남시가 지역 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들 사이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22일부터 하남시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 있는 모든 공원에서는 100명 이하라 하더라도 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모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위반 행위에 따른 감염 확산 시 방역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가족 단위 산책 등을 위해서 공원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남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가 하남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에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27단지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역시 미사강변도시에 살고 있는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은 고등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8.15 광화문 집회에 따른 감염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선동에 살고 있는 70대 남성 1명이, 22일에는 덕풍 2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1명이 각각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여행校 1명은 안정된 확산이 있습니다. 6명은 안정된 확산을 받았습니다. 이어 documented 확산했기 때문에